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YBM 넷. YBM 넷이요.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152원이요. 5,152원. 비중은요? 10%입니다. 그렇다면 YBM 넷을 최근에 보셨다기보다는 과거에 정치 테마 모멘텀 이런 이슈 가지고 또 이 종목을 보게 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보통은 그런 성향이라면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어떠세요? 이거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추가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도 될지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그러시면 정치 테마주 색채가 있을 때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작년 초순인가요? 아니면 중하순 정도였나요? 아, 작년 초순이요. 작년 초순에 아예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관련해서 뜰 때 들어가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8, 9월 달에 교육주들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매수가 근처로 왔었어요. 그 당시에 매도를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혹시인 것 같아요. 아, 못 보셨어요? 네, 네. 아, 그러시면 이게 매수 기간이 너무 좀 오래되셔가지고 추가 매수 지금 고려하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시면 그 추가 매수 뭐 지금 여력 같은 게 지금 비중 10%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한 10%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정도요? 네. 네, 그러시면 지금 이 종목이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하기에 좀 적합한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에 지금 투기성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수로 진입을 하던 자금들이 있다고 하면은 미수 같은 경우에는 D 플러스 3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내일 모레 정도면은 미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반등을 안 하면은. 아, 네. 그러면 가격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기다리신 다음에 지금 한 3,300원 부근이나 3,5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시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3,200원 구간, 3,300원 이 사이 때부터 지금 저가 반멸 매수에 들어오는 구간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3,300원 이하에서 뭐 비중 10%라고 하시면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려올 때마다 5%, 5%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은 이게 뭐 가장 좋은 거는 3,000원 부근으로 왔을 때인데 반등장 오면은 이게 또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3,300원 부근이나 이하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원 초반대까지 낮춰질 거예요. 그러시면 그 물량을 언제 정리를 하시냐. 빠르면은 4월 총선 전에 이제 교육 관련한 또 이슈가 뜰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19가 지금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은 그때 이용해서 또 개강이나 계약을 더 연기할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때 4,000원 이상 가격에서는 꼭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손실, 지금 최소화 시켜가지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수익 전환도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러시니까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사 하지 마시고 한 이틀만 참고 딱 지켜보시다가 3,300원 부근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이제 줍줍하는 거죠. 모아가시면은 이제 평당가 내리고 그리고 손실 최소화 한 다음에 딱 정리하시는 관점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제인캐스터 살펴봐 주세요.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죠. 내 종목 안전한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자는 수고 많으세요, 제넥신. 제넥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궁금한데요. 매수가는 6만 9,500원의 비중을 20% 보유 중인데 상승 중 대응 궁금 준비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김미재 전문가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매수가까지 도달하려면 멀었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6만 9,500원이면 아무래도 정액대가 사실 많은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무런 악재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심리 약화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점은 과거에도 상담을 진행했었던 것 같고 그대로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3월 달에 항상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고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8월 달에 최저가 경신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제약 바이오는 모두 같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업종 중에서 최근 증시 상승에서도 수급이 안 들어온 쪽이 바로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바닥 잘 다져놓으면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려주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19 이슈에서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더 이상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매수세가 밑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8,100원 대는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 20%라서 이 종목에 좀 추가적으로 더 담을 경우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비중 확대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 확대하셔서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평균 단가 좀 낮춰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루하시겠지만요. 조금 더 홀딩 부탁드리고요.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코로나 관련 주담을까? 아니면 어제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주식 해결사의 종목들 담으시면 됩니다. 힌트 먼저 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개를 짜고요. 소금이 왔어요, 소금. 자, 이 종목 최근 너튜브 채팅창에서 언급됐던 종목인데요. 사실 민간요법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소금으로 가글하면 낫는다는 그런 썰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감기 걸렸을 때 소금으로 가글하라 했거든요. 아, 옛날이요. 참 옛날이 생각나네요. 이 소금과 관련된 코로나 반사액을 받을 종목,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꼭 짚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일곱 글자고요. 2차 전지 관련 주, 이 정도 조정받고 반등해주면 괜찮지라고 하는데 힌트가 너무 막연해서요.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알파벳을 한글로 반등한 그런 종목인데 우리가 W 알잖아요. W. 이 W를 그 종목은 W류라고 합니다. 벌써 답 나온 것 같네요. 2차 전지 관련된 W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렇게 별로 땡땡된 문자도 있고 라온피플 궁금한데요. 라온피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2,400원에 비중이 30%인데 최병진 전문가, 라온피플은 신규 상장수 AI 관련된 데 요즘에 하락세더라고요. 조금 더 보유해도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무상으로 봤었고 기업 자체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수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후에 말씀드리자면 걱정 마시고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한 이슈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산법 통과의 이슈로 인해가지고 3만원 부근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조정 국면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대 자체가 박스권 하단 이하로 이탈을 했고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를 유지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빠르면 다음 달 초 반등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 부근까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는 초고화소 카메라를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만 화소 이상에 관련한 카메라를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갤럭시 S12 관련한 모멘텀으로 엮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2만 7천원에서 2만 8천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요. 상승할 모멘텀이 참 많네요. 목표가는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서부 TND. 서부 TND.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천원에 20%입니다. 매수 가격 9천원에 비중 20% 아, 이 종목 매수하고 시청자님 미소 띄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종목 매수하고는 웃는 날이 별로 없었겠어요. 네, 계속 떨어졌어요. 네, 이 종목 어떡하면 좋죠. 이럴 때 최선의 방법 있을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를 좀 낮춰서 수익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네, 네. 김인재 전문가 서부 TND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매수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한 근 2개월 된 것 같네요. 네, 1월 달에 매수하신 거 맞으신 거 맞으시네요. 네, 네. 지금 비중 얼마나 갖고 계세요? 20%입니다. 20%요? 네, 네. 지금 현금 비중은 그럼 많이 남아계신 거예요? 지금 80%는 현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들어가 계신 건가요? 네,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일단 이 종목은 추가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 제일 고점에서 이 종목 매수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한활령 해제에 따른 호재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전에 이 한활령 해제에 따른 시진핑 방문이라든지 왕위 방문에 따른 중국 수혜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흠이 나오다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갑자기 발병이 되면서 중국 수혜주들이 수혜 혜택을 좀 못 받고 다시 주가가 되돌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코로나19 발병은 결국 어쨌든 한활령 해제에 따른 호재가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아까 제가 현금 비중을 여쭤봤었던 부분이 지금 매수가 자체가 9,000원이시면 차트를 보시면 거의 최고가, 즉 이번 상승 최고점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꽤 손실이 크세요. 그래서 지금 바닷건도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충분히 잘 다져주고 있고 한활령 해제에 따른 수혜가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다른 종목에도 많이 물려 있으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현금이 조금 확보가 되시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좀 낮춰놓고 큰 수익보다는 일단 9,000원 이하까지에서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꼭 하시면 아마 9,000원까지 올라오기 전에도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실 거예요. 지금 9,000원 때 보시면 사실 계속 좀 고점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뚜들겨 맞을 거라서 비중 확대 안 하시면 올라가자마자 바로 또 다시 또 떨어지든지 이렇게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하셔서 평균 단가 좀 낮춰놓으시면 9,000원 때 도달했을 때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주셨으니까요. 평균 단가 낮춰서 수익으로 나오는 이 전략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문자랑 또 넘어갈게요. 자, 앤캐스터. 네,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코로나 관련주가 또 들어왔습니다. 또 손소독제 관련주 창의 에탄올 풀어볼게요. 매수가는 13,400원에 비중은 30% 보유 중인데 사실 수익권이세요.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최병진 전문가 조금 더 큰 수익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오늘 하락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신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수 있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이고요. 첫 번째로는 마스크 관련 테마가 뜨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손세정제 관련해서 알코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인데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대응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분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분봉상으로 매수 구간대 자체는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코로나 이슈 관련한 확장세가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1만 6천 원 이상까지 가기에는 그 상당 구간에 다수의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성이나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오히려 매물대나 투기성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투매로 나온다고 하면 역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만 6천 원 부근 올라올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만 6천 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그냥 반등 나왔을 때 차익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주 힌트 드려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고요. 소금이 왔어요. 소금입니다. 소금 관련주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너튜브에 최근에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일곱 글자고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 정도 조정받고 반등해주면 괜찮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W가 아니고요. W류 라고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꼭 짚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현대바이오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김민재 전문가 현대바이오 신규 매수 어떨까요? 이 종목 그대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안내 드리겠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현대바이오는요. 지금 김민재 전문가님이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최병진 전문가의 문자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어떤 문자 도와드릴까요? 처음 문자 보내요.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휠라홀딩스는요. 매수가는 5만 2,500원에 비중은 40%인데 40% 지금 보유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답답하시다고 하는데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매수가는 5만 2,500원이고 비중은 40%. 최병진 전문가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소비 업종을 이끌었던 휠라코리아의 지조회사격으로 이제 전환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의 매출 비중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중국향 매출 비중도 꽤나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묻힌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1단계 합의권이라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를 봤을 때는 실물 경기가 굉장히 회복 시그널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또한 지금 최근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이행에 따른 경기 성장과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부근 그리고 많이 내려가면 한 3만 8천 원 부근까지 볼 수 있는데 3만 8천 원 부근에서 4만 원 사이만 지켜준다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당 부분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다는 이제 하반기까지 보셔서 목표가 설정해 드리자면 5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쉽게 못 풀어드린 문자는요. 내일 뽀상뽀상 뽀노스 상담 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해결! 댓글 부탁드립니다.